박주영은 비슷한 거리입니다. 홀 맞고 나왔어요. 네, 지금 홀을 바로 스쳤는데 백스피냥이 워낙 많다 보니까 홀에 걸렸다가 뒤로 나왔어요. 다운송이 임팩트가 아주 상당히 강하게 들어갔고요. 일본 홀부터 정말 엄청난 샷을 선보이고 있는 박주영. 이게 첫 우승을 향한 집념의 샷일까요? 어제도 연장 승부 끝에 안나린을 꺾고 그 흐름 그대로 박현경을 꺾었거든요. 아, 들어가지 않았습니다. 아깝게 버디를 놓치는데요.